현직 경찰관이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4시 반쯤 제주시청 근처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귀포 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을 구속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4월에도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